식용유 물 마늘 양념 다 먹기 마늘 소금 물 물 고기 유니 소금 고기 고춧가루 설탕 설탕 소트 나무소 금리 오징어 생크림 양파 1,5-3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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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 열 라면 됐죠 이렇게 자, 굴 들어갑니다 자, 후추 톡톡톡톡하면 완벽해 와, 오늘 진짜 라면 맛있어 날씨도 추운 게 아닌 바깥에 눈 쌓이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드세요, 어머니 그리야, 고마워 모형 그대로 떠가 우와 굴 많이 넣었으니까 많이 드십쇼 쿨 누구나 많이 먹어요 순두부, 순두부 야야 맛있게 끓였네, 면발이 그동안 여기서 끓이는 라면 중에 최고야 그래? 응 맛있다 그치? 와, 맛있다 어머니, 여기 김치 좀 드리자, 어머니 응 응 여기 김치 눈이 녹아 떨어지느라 하하 순두부 이게 진짜 맛있는 거 알지? 면패 딱 좋다 응 와, 진짜 맛있네 아, 혹시? 자, 너는 좀 더 좋아해 자연 바람에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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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다 보면 더워지더라고 그래서 반팔 입는 거야 하하 하하 순두부가 더 맛있었어요 ㅎㅎ 순두부가 더 맛있었어요 ㅎㅎ 순두부 순두부 진짜 맛있다 추우니까 더 맛있다 뜨끈뜨끈한 순두부찌개에 라면살이 먹는 느낌이긴 하다 약간나? 라면은 순두부살이 같은데? 그치? 물이 조금 모자란가? 근데 맛은 있는데 적당한 거 같아 적당해 이렇게 곰폭하니까 국물이 국물이 여기 막 고여있잖아 맛있겠다 그것도 순두부 육수 순두부 그냥 맛있어 순두부 뭐 순두부 순두부 굴이 되게 맛있네요 편하게 며칠 자서 뜨먹네 굴 굴 되게 맛있네 편하게 며칠 자서 뜨먹네 성공 계란 진짜 끝내주게 익었어 딱 좋지? 가래떡 넣어도 맛있겠다 신나긴다 떡 좀 넣어서 떡국이라 그럴걸 떡 있는 거 좀 넣을 걸 그랬다잉 안 웃겨? 안 웃긴데? 웃기라고 한 거야? 좀 웃어줘 대파도 맛있다 구워가지고 한번 구웠어? 네 굴 굴이 진짜 뭔가 철이라 그런지 엄청 고소하네 계란 먹어봐 장난 아니야 왜? 너무 맛있어 계란 계란 노른자가 터질 거 같잖아 근데 안 터져 오빠 푸딩 그러네 이거 오! 그치? 완벽해 난 다 먹었어 응? 잘 먹었어 엄마가 계란 좀 먹어 니 먹어 계란 좋아하는 니가 먹어 잘 먹었다 예 진짜 맛있다 오늘 완전 성공적이야 모든 게 다 진짜 맛있다 오늘 완전 성공적이야 우세 이렇게 남아 우와 우생채랑 후 후 후 후 후 고춧가루 오빠 양보할게 양보할게 잘 먹어 먹어 얘에서 한번 거절했어 나 계란쯤이야 너무 신나게 먹었는데도 그런데 정신없이 먹었어 이 남은 것도 생각해보면 순두부 굴즈개잖아 밥 말아먹어도 맛있겠다 밥이랑 먹어도 되겠어 만두랑 떡 좀 넣어서 완전 새요린데 그거? 배불러 앞에 살경보면서 먹으니까 맛있네 더